10월 탈 10월 탈 10월 탈 수업 10월 탈 10월 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탈인데 이 생일 축하 10월 탈 10월 탈 10월 탈 10월 탈 10월 탈 10월 탈 우린 좋지만 여기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한장에 있는 것처럼 수업을 듣기에는 그렇지 오픈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들 공부하고 근데 그게 줌 들어온 사람한테 굉장히 큰 유익 전부가 다 보게 되고 아 그런 거예요?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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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이야기하고 토크도 좀 하고 토론에 플러스 입시설명에 플러스 가볍게 한 번 하는 건 어떨까 좋은 거 같아요 입문 심화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오늘 첫째 주니까 하면은 다음 주 뵙겠네 뒤늦게 시작해도 조금 늦게 시작해도 근데 왜냐면 그 시간대가 수업 시간이 되니까 다음 주에 개강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양문은 개강이 아닌 거구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그 시간대가 깜짝이야 조금 일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